우와! 우와! 아, 대박! 우와! 우와! 나 너무 놀랐어, 어떡해! 우와! 우와!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우와, 진짜 잘했다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우와! 나 진짜 지금 스크롤 완전 돌아, 지금. 우와! 이게 가능한 거야? 판타지 메이커가 선정한 스페이스맨 팀 순위입니다. 1등은 이한빈 군, 그리고 2등은 홍성민 군입니다. 1등을 차지하게 된 이한빈 군, 자연적으로 팀 1등 베네핏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 저를 또 믿어주시고 뽑아주신 전소연 프로듀서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이 팀의 프로듀싱을 맡은 소연 프로듀서의 선택도 과연 판타지 메이커의 선택과 같았을까요?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소연 프로듀서님, 스페이스맨 팀 7명의 소년 중 프로듀서와 베네핏을 받을 소년은 누구인지 직접 발표해 주시죠. 네, 제가 프로듀싱을 맡은 스페이스맨 팀 소년들 중 프로듀서의 베네핏을 받은 소년은요. 이한빈 군입니다. 이한빈 군입니다. 이한빈 군입니다. 서 Aaron 트레이크 이한빈 군입니다. 스페이스맨 팀 소연 프로듀서TV 여러개immung 죄송합니다. open 스페이스맨 팀 소년을 통과했습니다. 이걸 왜 다녔 Cynthias 비랜께 소연 프로듀서의 선택은 이한빈 군이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투표를 했는데 또 관객분들과 저랑 마음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